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 불개미 입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힘차게 또 기분 좋게 한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구요 멤버십 가입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7월 8월 9월 해서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는 말씀드렸듯이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무게를 좀 줄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기록 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어 과매수를 했던 하이브를 시작해서 제 나머지 종목들을 어 부분익절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요 목표 현금은 한 40% 가까이 좀 넉넉하게 3분기에는 가져가려고 하고 있구요 어 조금 더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원칙상에는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수익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금화를 현재는 하고 있어요 근데 구독자 분들께서 좀 걱정하시는게 제가 뭔가 매도를 하니까 뭐 종목이 안좋은 상태냐 뭐 그런게 아니구요 어차피 제가 매도를 한 뒤에도 음 그 기업의 만약에 차트가 튀어 준다면 나중에 뭐 좋은 흐름 흐름으로 갔을 때는 불타기를 하면 되는 건데 이 주식이라는게 절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 3분기에는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어 특히 올해 같은 불확실성이 좀 있을 때는 굳이 무리해서 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제가 지금 음 매도를 했었어도 각 종목당 어 매수구맥이 다 거의 뭐 몇천만원에서 억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어 실제로도 어 부담이 가고 있는 매수다 매수 매집 단계에요 그래서 수익을 봤을 때는 적당량은 덜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어 3분기에서 어 4분기 넘어갈 때 쯤 제가 말씀드렸던 타이밍은 한 9월 말에서 한 10월 초 쯤에 어 진짜로 어 조정이 코스피가 온다면 그 다음에 어 금리나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한번 지나가고 또 대중의 심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때 쯤 다시 제 종목을 어 어 재매수를 통해서 매집을 늘리고 역금융 장세에 어 뭐 엘리어트 파동 이라고 하는데요 뭐 마지막 상승 5파동이 오지 않을까 라는 어 나름의 기대를 해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어 굳이 지금 풀매수로 주식의 100% 비중을 두고 있다가 제가 3개월 넘게 어 지금 4분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조정기를 버티기에 너무 멘탈이 힘들 거든요 진짜로 차라리 어 지금 좀 덜어낸 뒤에 어 나중에 좀 더 저가 매수 기간에 올 수 있다면 그때 좀 과감하게 다시 매집을 들어가서 어 좀 더 추가 수익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한번 노려보는 게 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판단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저만의 원칙으로 어 과매수는 금지 현금 확보는 무조건 그리고 어 다음 모멘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제 심리적인 게 가장 커요 저도 개미기 때문에 제 심리적으로 어 편안한 상태가 왔을 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어 어디까지나 어 익절을 한다는 것은 제가 자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실행을 하고 있다 어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어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있어서 어 수익률에 좀 많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관심이 꽂힌다고 하죠 나는 지금 몇 퍼센트 야 그리고 언제 나는 매집 했었어 덕분에 지금 몇 퍼센트 수익률이야 약간 과거형으로 남들보다 먼저 들어갔을 때의 수익률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어 주식 투자의 전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들어가면 안 늦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 혹자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들어갈 때가 있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주식에서 타이밍이라는 어 그런 뭔가 내가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저가에 들어가려고 하는 욕심은 정말 큰 어 자만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고 수익률에 꽂히지 말고 어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비중 밖에 없는 거예요 수익률이라는 것은 시장이 가져다 주는 거지 내가 그걸 컨트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비중 밖에 없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든 아니면 종목당 내 비중을 어 좀 요즘 타이밍이 좋을 때 좀 늘렸다가 타이밍이 안 좋을 것 같을 땐 줄이는 게 개미 투자자로서 개미 투자자가 아니어도 기관이든 영리한 외국인들은 그렇게 수익금을 내고 있잖아요 수익률에 꽂히지 마시고 수익금에 꽂히려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주식 투자는 매집을 결정한다 매집량을 결정하고 매수와 매도를 내가 비중을 조절한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수익률이 막 올라가는 거에 내가 꽂히면 불타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죠 그러면 다음에 다른 종목 찾을 때는 한방에 몰빵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 경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뭔가 매도를 막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약간 걱정을 하셔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많은 물량을 주식에 남겨두었고 아직까지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신뢰는 단 1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기업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주식 주변에 시장 주변에 환경을 현재는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테이퍼링 이슈 금리 이슈 인플레이션 이슈 그 다음에 한국 금리가 먼저 선제돼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가슴에 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차트가 물론 간만에 저랑 함께 해주셨던 멤버십 분들은 좀 간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아 이제라도 나도 좀 먹어보자 막 이런 마음에 괜히 지금 나갔다가 내일 다시 또 튀어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란 것도 알지만 무조건 제 타이밍에 맞추셔서 매수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는 3분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기회는 늘 열려 있고 3분기에 만약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 저는 또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금이라는 게 있어야 그게 매수가 가능한 건데 그리고 혹시나 뭐 3분기 4분기 넘어갈 때 새로운 종목이 제 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그때 만약에 미리 정리해서 현금이랑 익절을 해두지 않았더라면 막 조정받고 있는 종목을 손절한다? 그건 더 힘들거든요 그게 바로 물렸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개미파 여러분 3분기는 부디, 부디 조심하시길 너무 탐욕에 휩싸이지 마시고 주식은 절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100% 확률이라는 것도 절대 없어요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가끔 시장에 벌어다 줄 때 감사의 생각하고 저의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지 100%라는 건 없습니다 아직 저희는 저희 종목과 비중 조절로 통해서 코스피아 코스닥 수익률을 작년과 올해 뛰어넘고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현재 빨간불이신 분도 있지만 파란불도 있는데 그것도 좀 말씀드리면 파란불이시면 만약에 본인 목표 매집량의 100% 이하면 좀 기다리세요 다 때려 맞으세요 막 주식이 떨어지면 파란불일 때 설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보유 현금이 남아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매수한 그 첫 단계가 첫 타이밍이 저점이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도 못 맞춥니다 하지만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럼 물타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타기 하면 되죠 그렇게 평당가를 관리하고 나중에 시장에 벌어다 주길 기다린다 매집 후 기다린다 승부는 매집으로 보는 거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?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시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한번 좀 차분하게 곱씹어 보시고 내년 내후년 3년 5년 10년 뒤까지도 저희는 시장에 남아 있으면 돼요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그렇게 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구독자 분들 3분기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혼조의 시장이 될 건데 너무 종목을 믿지도 마시고 또 너무 스스로를 믿지도 마시고 또 너무 외국인과 기관 이런 투자자들의 전문가의 평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넌센스로 제 말도 믿지 않으셔도 좋죠 하지만 진짜 그나마 좀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건 몰빵에서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수익이 나면 정말 다행인데 아 난 잘했어 역시 야수의 심장이 좋았었어 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잃는다면 만약에 잃는다면요 후회밖에 안 나는 장이 될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굳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